한글자막 by 한효정 벌써 일주일 전 금요일이 벌써 왔어요 불타는 금요일이 왔는데요 다들 즐거운 불타는 금요일 보내시고 오늘 푸르미는 또 20%에서 최대 40%까지 할인을 또 준비를 했는데요 앞전에 제가 한번 올렸었던 아이들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또 한번 더 해주시면 안 돼요 해서 이렇게 또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푸르미가 지금 유튜브 개설한지가 지금 7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2000명이 넘어서 감사 인사들 드릴 겸 또 20%에서 40% 할인이 들어가고요 또 한 다음 주 중에 댓글 이벤트를 한번 또 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푸르미가 준비한 아이들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파이버드라는 친구예요 파이버드 오드 군생이고요 이 친구는 6,000원입니다 오늘 올리는 아이들은 거의 중품은 한 2, 30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7,500원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친구는 파이버드 6,000원입니다 아이는 지금 투명하게 물이 들면서 가운데가 또 젤리형으로 이렇게 크는 아이고요 손톱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게 매력적인 아이 이 친구는 사각꽃이에요 사각꽃이 예전에 처음에 단가가 참 높았는데요 지금 또 이 친구도 거의 7,500원에 있는 아이가 이 정도 사이즈가 거의 5,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는 오늘 4,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아방가르드예요 아방가르드 6도 군생이고요 여기 자국가는 7도 군생이네요 이 정도 사이즈면 거의 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아이 오늘 이 친구 7,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연지곤지예요 연지곤지 꽃기점이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 연지곤지 여기 자국도 또 하나 달고 있고요 이 친구 10,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손톱이 너무너무 빨갛게 물이 들어서 예쁜 아이 이 친구는 야생마리아예요 야생마리아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보시면 짱짱하게 굳혀진 친구고요 야생마리아예요 익스펙티리아 철화예요 익스펙티리아 철화 안 철화 이쪽에 가운데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파스텔톤으로 물이 드는 아이 익스펙티리아 철화 이 친구 3,000원입니다 소울민트예요 소울민트는 지금 로제트가 라인이 핑크색으로 진한 핑크색으로 라인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백분이 살짝 나오면서 소줍은 도식이 크는 아이 이 친구는 참 러블리 러블리하게 생긴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샤방샤방하게 생긴 아이 이 친구 3도 군생이고요 소울민트 이 친구 18,000원입니다 스타마크예요 스타마크 중품이고요 12cm 하분에 있는 아이 얼큰이에요 이 친구도 거의 살구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요 스타마크가 깡장해지면서 잎이 짧아지면서 귀엽게 크는 아이 이 친구 스타마크 15,000원에 올렸었는데요 이 친구 오늘 12,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스타마크가 붙여지고 잎이 이렇게 짧아지며 이렇게 크는 아이예요 겸겸하게 겸둥이로 크는 아이 스타마크입니다 빅토리예요 빅토리 출장 5분에 있는 아이고요 이 친구 4,000원입니다 라즈베리 아이스예요 라즈베리 아이스도 꾸준한 인기를 갖고 있는 아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살짝 올라왔고요 자구를 또 4개에 달고 있는 아이 이 친구 4,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오팔이나 변이금이에요 오팔이나 변이금 이 친구도 지금 유통이 안 되고 있는 아인데 이 친구는 8,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물듬은 약간 오팔이나 보다 살짝 금이 들어가면서 이 연한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과 꼭지점이 빨개지면서 이뻐지는 아이 오팔이나 변이금이에요 한스예요 한스 지금 손톱하고 라인이 레드피치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신품종 핑크 블랑이에요 뒤에 자구를 7개 달고 있고요 이 앞에 얼굴 2개랑 하면 거의 구두군생 이 친구는 핑크 블랑 외두한 아이 6,000원에 판매했던 아이 이 친구 12,000원에 판매했었는데요 이 친구 오늘 초특가 10,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핑크 블랑이에요 이 친구는 핑크 진한 아니 연한 핑크색으로 물이 들면서 고쳐지면 더 귀여운 아이 약간 마드레드슈 모양으로 이렇게 고쳐지는 아이인데요 이 친구는 핑크 블랑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아이는 이름을 제가 또 잊어먹었어요 이 친구 이 친구는 바깥 입장보다 이렇게 가운데가 지금 레드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서 예쁜 아이 이 친구는 이두 군생이고요 이 아이 6,000원입니다 SP로 올릴게요 이 아이는 로슈아 로아라는 친구 로슈아 로아 제가 봄에 이 친구를 고쳐진 아이를 핑크 핑크하게 물이 든 아이를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요 이 친구가 정말 고쳐지고 물이 들면 참 예쁜 아이 로슈아 로아예요 이 친구는 공갈이 하실 때 약간 배수가 더 잘 되게 마사를 조금 더 많이 섞어서 심으시는 게 키울 수 있는 게 좀 무난하실 거예요 이 친구는 로슈아 로아 제가 물든 모습을 또 사진 한번 띄워 드려볼게요 이 친구 4,000원입니다 블랙 콜이에요 블랙 콜이 참 오묘한 색깔을 갖고 있는데요 살짝 이 친구는 많이 고쳐진 친구고요 지금 진한 자주빛도 보이고 약간 오렌지빛도 보이는 아이 블랙 콜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 하나 남았고요 제가 이 친구는 12,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특여 목접이에요 특여 목접 짱짱하게 고쳐진 아이고요 이 친구 4,000원입니다 이두 군생이에요 화이트 링이에요 완전 핑크 핑크하게 물이 들어서 이쁜데요 이 친구는 데미안이에요 이 친구가 지금 만원 아니면 만원 조금 넘게 판매가 되고 있는 거를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친구 그래도 제가 평상시에 이 친구는 좀 저렴하게 올렸었어요 8,000원에 올렸던 아이인데 오늘 이 친구 7,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유아에도 이렇게 손톱이 참 예쁜 아이예요 이 친구는 엑시타조라는 친구 엑시타조 물들이 너무너무 이쁘죠 이 친구 만원에 판매했던 아이인데요 이 친구 오늘 8,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아모에나예요 아모에나도 요즘 좀 보기 힘들죠 이 친구도 이렇게 가운데는 좀 연두연두하고요 지금 진한 퍼플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아이 아모에나 이 친구 4,000원입니다 환협송록이에요 환협송록 이렇게 물이 들어서 예쁜 아이 이 친구는 합식이에요 이 친구 3,000원입니다 드라큘라예요 드라큘라가 지금 피멍이 들어서 너무너무 이쁘죠 이런 이 친구도 지금 생얼로 보이실 텐데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은 철화로 바뀔 나이 이 친구는 드라큘라 이 친구 지금 보시면 피멍 들어서 너무너무 이쁘죠 이 친구도 제가 평상시에 조금 저렴하게 올렸던 아이라 그냥 그대로 6,000원에 가겠습니다 펄빈이에요 펄빈이 너무너무 귀엽죠 귀여운 펄빈 이 친구도 핑크 핑크하게 물이 들고요 연지곤지처럼 꼭지점에 물이 들면 참 예쁜 아이 이 친구는 지금 칠도 군생이고요 이 친구 오늘 8,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핑크 핑크하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가운데는 또 젤리처럼 크는 아이 이 친구가 전체적으로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예요 이 친구는 짱짱하고요 이 친구는 보시면은 7,500원에서 넘쳐나는 웨딩젤리 얼큰이에요 이 친구는 외두고요 외두를 제가 12,000원에 또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를 해서 오늘은 정말 오늘은 정말 촛두까 이 친구는 얼큰이 외두 만원에 판매하고요 이렇게 이두 군생을 12,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깜이 너무 이쁘게 든 아이 이 친구는 카시오 적금 중품 이에요 카시오 적금 중품 이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 2만원에 판매했었는데요 이 친구는 16,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집시 변이금 이에요 집시 변이금 보시면 목대 자연 군생이고요 집시 변이금 이 친구 12,000원입니다 귀엄귀엄하게 이렇게 동글동글해진 덴트라 잼이에요 덴트라 잼 판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 6,000원입니다 희망이 들듯이 브리드는 아이 이 친구 레드 빛으로 오렌지 레드 빛으로 브리드는 아이 애플 립스 애플 립스 짱짱 다양하게 고쳐진 친구고요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제가 이거를 또 앞전에 하나를 판매를 했었는데 이 친구가 또 하나가 나와서 이 친구는 이쁜이 SP로 올릴게요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입장도 로제트도 되게 귀염귀염하게 생긴 친구고요 이 친구 SP로 올릴게요 네티지아 금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친구는 이렇게 외두고요 이 친구 네티지아 금 5,000원입니다 요아이도 지금 라인이 지금 진한 자주 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그리고 로제트도 이렇게 귀엽게 동글동글해져서 너무너무 귀여운 아이 이 친구는 큐블리라는 친구예요 큐블리 이 친구 5,000원입니다 핑크 플로라 핑크 플로라도 진한 자주 빛으로 이렇게 피망이 들듯이 물이 드는 아이고요 이 친구도 지금 보시면 라인이 이렇게 진한 자주 빛으로 라인이 생겨서 이쁜 아이 핑크 플로라 이두군생 이고요 이 친구 핑크 플로라도 지금 아직도 좀 단가가 있는 아이인데요 이 친구는 이두군생 이 친구 8,000원에 판매겠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크라슐라 엘레강스 금이라는 친구예요 금도 참 이쁘게 들었고요 색감도 여러가지 색감을 보이게 있는 아이 핑크 핑크하게 물이 참 이쁘게 들었어요 이 친구는 크라슐라 엘레강스 금 제가 이 친구를 초창기에 거의 20, 30만원에 판매를 많이 했던 아이인데요 이 친구가 초창기에는 이렇게 촉당 가격을 매겨서 판매했던 아이인데 요즘은 조금 또 저렴해져가지고 이 친구가 지금은 7만원 10만원 아니면 두 쪽에 3만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아이인데요 지금 이 친구는 거의 7쪽 정도 되고요 이 친구는 오늘 정말 초특가 5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금도 이렇게 금이 이쁘게 잘 든 친구는 못 보셨을 거예요 이 친구는 크라슐라 엘레강스입니다 연한 연한 핑크색의 손톱이 이렇게 레드색으로 물이 들면 이 친구는 핑크 자라고 사예요 핑크 자라고 사 4두 5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 6천원입니다 이 친구도 핑크 핑크색으로 지금 물이 들어서 이쁜아이 해리 왓슨 금 7.5분 넘쳐나는 아이고요 이 정도 사이즈면 만원 정도 금도 잘 들었고요 만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 친구 8천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유아인은 엔젤링이에요 엔젤링 쌩얼이고요 2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 4천원입니다 파이어 필라예요 파이어 필라도 지금 땅땅하게 굳혀진 3두 군생이에요 이 친구는 이 친구 8천원입니다 화이트 립이 지금 오렌지 핏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데요 이 친구 5천원입니다 유아인은 거의 소울에도 닮았고요 약간 길바도 닮은 아이 이 친구는 오렌지 키스라는 친구의 오렌지 키스 밑에 자구를 거의 10도 정도 달고 있는 아이고요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 오렌지 키스 이 친구 제가 15,000원에 판매했던 아이예요 이 친구 오늘 12,000원에 판매했습니다 오렌지 키스 입니다 색감이 너무너무 이쁘죠 이 친구는 데이비 존스라는 친구 데이비 존스 진한 자주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요 이 친구도 예전에 좀 단가가 있던 아이였는데요 요즘 이 친구도 많이 유통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친구 데이비 존스 이 친구 6,000원입니다 빅터레이터 에요 빅터레이터 이 친구도 찌나 홍빛이 나오고 브라운 핑크 레드빛이 많이 도는 아이 이 친구는 빅터레이터 이도 군생 이고요 이 친구도 손톱이 이렇게 레드빛으로 물이 들어와서 이쁜 아이 이 친구는 이도 군생 인데요 이 친구 진짜 착한 가격 6,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핑크하게 물이 올라오고 있는 아이 백분이 나온 아이 이 친구도 굳혀진 친구예요 목대가 살짝 있는 친구고요 신데렐라 사두 군생 이 친구 4,000원입니다 참이 너무너무 가운데가 이쁘게 든 아이 핑크로사 에요 핑크로사 사두 군생 이고요 처음보다 이렇게 짱짱하게 굳혀진 친구 이 친구 12,000원에 판매했었는데 이 친구 오늘 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핑크퐁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너무너무 이쁘게 물이 들었죠 이 친구 이렇게 피망이 든지 물이 든 아이고요 너무너무 이쁘게 든 아이 이 친구 15,000원에 판매했던 아이 이 친구 오늘 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 친구 이 친구 이두 군생 이 친구 여인은 아직 물이 여기 뒤에 자고만 이렇게 살짝 물이 든 아이 이 친구 삼 물은 이두 가 더 잘 들었는데 지금 삼 두 군생 같은 가격 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지금 레드 빛으로 물이 들어서 이쁘 나이 이 친구 금 종자에서 나온 친구 에요 이 친구 6,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블랙 퀸 이렇게 물이 너무너무 이쁘게 들었는데요 이 친구 지금 12cm 하분의 이는 중품 이고요 블랙 퀸 이 친구 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3조 군생 이에요 색감이 너무너무 이쁘게 든 블랙 퀸 입니다 이 아이는 핑크베라 금이에요 핑크베라 금 이렇게 자고도 잘 나오고 있는 아이고요 이 친구 참 오로라 빛이 많이 도는 아이 이 친구 핑크 핑크하게 브리든 아이 지금 폭이 거의 12cm 정도 되는 아이 이 친구 제가 25,000원에 판매했던 아이 랜덤으로 발송하겠습니다 멜로우 옐로우 에요 멜로우 옐로우 지금 7.5분에 있는 아이 얼큰 이에요 이 친구 5,000원입니다 프리메라 핑크 핑크하게 오렌지 붓으로 물이 들어서 이쁜 아이 7.5분에 있는 아이 이 친구 4,000원입니다 야마토렌 이에요 야마토렌도 정말 이쁘게 물이 들어서 정말 이쁜데요 지금 보시면 손톱도 레드빛으로 부르셔서 너무너무 이쁘죠 이 친구 5,000원입니다 너무 너무너무 이쁘죠 이 친구는 키스 키스라는 친구예요 키스 키스 이 친구는 12,000원입니다 삼두 군생이고요 보시면 짱짱하게 완전 굳혀진 친구예요 키스 키스 입니다 위스트레일라 에요 위스트레일라도 입장도 토톰하고 굳혀진 친구 이 친구 오늘 진짜 착한가격 6,000원에 판매했습니다 마비두스도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요 이 친구는 사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도 제가 15,000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12,000원까지 갔다가 오늘은 이 친구 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라비 투스라는 친구입니다 쪼코 핑거예요 쪼코 핑거가 지금 가운데가 정말 쪼코 다크 쪼코레 처럼 이렇게 물이 이쁘게 들었는데요 이 친구는 2,000원에 이 친구는 8,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레드탑이에요 레드탑 5분에서 쪼코미로 있는 아이고요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유아이는 크리스탈 로즈라는 아이인데요 이 친구는 거의 중품 정도 되는 아이고요 얼큰이에요 이 친구 10,000원입니다 크라밧줌이에요 크라밧줌 밑에 자구도 또 달고 있는 아이고요 지금 파스텔톤으로 브리든아이 크라밧줌 이 친구는 5,000원입니다 색감도 로제트도 너무너무 귀여운 아이 지금 통통하게 살이 쪄서 예쁜 아이인데요 지금 금줄도 살짝 보이는 아이인데요 이 친구 제가 2만원에 판매했던 아이인데요 오늘 이 친구 16,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에뜨리얼 인데요 에뜨리얼이 진한 자주피트로 빛 살짝 아니 진한 핑크피트로 피망되듯이 무리 보면 참 상당히 예쁜 아이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거의 12cm 화분에 있는 아이고요 에뜨리얼 2만원에 판매했던 아이 이 친구는 18,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에뜨리얼이라는 친구입니다 이외에는 피망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 제가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 친구는 애플썬 이라는 친구 애플썬 이런밖에 지금 이렇게 레드색으로 지금 피망되듯이 무리 들었는데요 이 친구는 거의 진한 오렌지 빛이 더 많이 도는 아이고요 전 손톱으로 이렇게 레드 빛으로 무리 드는 아이 애플썬 이라는 친구입니다 애플썬도 예전에 좀 단가가 많이 있던 아이인데요 본생이 본생이 8만원에 판매가 됐던 아이 오늘 이 친구 진짜 초특가 15,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유아이는 핑크 살구 빛이 많이 도는 아이 이 친구는 완전 짱짱하게 붙여진 아이 여기는 철화라기보다 약간 본지가 돼서 이렇게 모양이 이런 모양인데요 이 친구는 꼭 쌩얼이랑 철화랑 같이 엮인 것처럼 생긴 아이인데요 이 친구는 핑크메라라는 친구예요 핑크메라 이 친구 제가 작은 사이즈를 6,000원에 판매했던 아이인데요 이 친구는 사이즈도 조금 대나이고 묵은 등이에요 이 친구는 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유아이는 라쿤 이라는 친구예요 라쿤 이 친구도 약간 살구 빛이 나면서 핑크빛이 도는 아이 지금 라쿤 군생이 거의 2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아이 이 친구는 7.5번에 있는 외두고요 이 친구 4,000원입니다 묵에도 여기서 더 오렌지 빛으로 무리드는 아이고요 명월이라는 친구 명월 명월이 2,000원입니다 묵에는 프리엘이에요 프리엘 이 친구 3,000원입니다 스와벤 오렌스예요 스와벤 오렌스 밑에 자구도 또 하나 달고 있는 아이 이 친구 5,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묵에는 페레이즈라는 친구 페레이즈로 초창기에 조금 외에도 쇠던가인데 쇠던가에 비해서 단가가 있던 아이인데요 이 친구는 오늘 핑크핑크하게 무리돼서 너무너무 귀엽죠 이 친구 3,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불쇠예요 불쇠 정말 이름답게 불쇠처럼 레드빛이 많이 도는 아이 이 친구는 불쇠 귀염끼염만 아이 이 친구 7,5번에 있어서 너무너무 귀여운데요 불쇠 이 친구 5,000원입니다 메탈리카 금이 이렇게 물이 이쁘게 들었는데요 단풍이 든 것처럼 이쁘게 물든 아이 메탈리카 금이 외두에도 지금 12,000원 막 2만원에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아이인데요 지금 이 친구는 이두군생이고요 이 친구 12,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류 샤롤루즈 샤롤루즈 7,5번에 있는 아이 이 친구는 지금 핑크 핑크 핑크하게 여기서 더 핑크 색으로 물이 든 아이고요 더 진한 핑크로 물이 든 류 샤롤루즈 이 친구 4,000원 이 친구는 플로리 디티 에요 물도 레드빛으로 물이 이쁘게 들었고요 이 친구는 4,5도 군생 이에요 이 친구 7,5번에 있는 아이고 이 친구 착한 가격 6,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애는 손톱이 지금 레드빛으로 물이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유오아인은 레드밀이라는 친구 로제트 보시면 완전히 짱짱하게 굳혀진 보이시죠 이 친구는 두편으로 또 연한 핑크색으로 예쁜 아이 또 자고로 이렇게 두개 달고 있고요 이 친구는 제가 평상시에도 이 친구는 참 저렴한 가격으로 올린 아이가 이 친구는 그대로 만원에 가겠습니다 레드밀 만원입니다 유오아인은 코코팜 이라는 친구 코코팜 7도 자연 군생 이고요 이렇게 목대가 있는 친구고요 이 친구는 제가 봄에 3만원에 판매를 했던 아이예요 코코팜 이 친구는 또 사진 한번 띄워들어 볼게요 이 친구 2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코코팜 이라는 친구 7도 자연 군생 이예요 레드벨벳이 가운데가 지금 젤리처럼 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진한 자두빛으로 올라와서 이쁜아이 얼큰이에요 레드벨벳 중품이고요 2만원에 판매했던 오늘 18,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레드벨벳이에요 나나 호코미니에요 나나 호코미니 4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이 친구 이 친구는 퍼플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 3두 군생이고요 카멜리아라는 친구 카멜리아 이 친구가 붙여지면서 입장 로제트가 하트 모양으로 바뀌는 아이 이 친구 카멜리아 친구 8,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한엽 한엽 그레이 폭스 한엽 그레이 폭스 이 친구도 군생 15,000원부터 시작했었는데요 이 친구 돈은 8,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가운데가 다크색으로 무리든 아이고요 지금 오렌지 빛이 많이 보이는 아이 이 친구는 다크 초콜릿 이라는 친구 초콜릿 다크 초콜릿 이 친구 만원 입니다 이 친구는 신품종 꽃다지라는 친구예요 꽃다지 진한 전체적으로 입장에 이렇게 진한 자주 빛으로 무리든 아이 같아요 이 친구는 꽃다지고요 약간 가딩 느낌도 나고요 흙결이 느낌도 있고 여러가지 느낌을 갖고 있는 아이 이 친구는 꽃다지 군생이고요 여기는 약간 초록기도 살짝 있는 아이 꽃다지 이 친구 폭이 지금 이 친구가 7.5분 인데요 거의 10cm가 넘는 아이이고요 이 친구 외두에 8,000원에 판매했던 아이예요 이 친구 12,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가운데 물듬이 참 이쁜 아이 흑장미를 많이 잘 맞죠 이 친구는 흑장미 교배중이에요 흑장미 교배중 삼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말간이에요 말간 지금 색감이 너무너무 이쁘게 들었죠 이 친구는 오리지널 말간이고요 지금 이 친구는 8,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이 친구도 말간이고요 이 친구는 만원입니다 사이즈가 조금 더 크고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렇게 말간이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이 친구도 완전 조금이라 이 친구도 8,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치와와예요 치와와 지금 사두 군생이고요 치와와 앤시스 지금 사두 군생 이 친구 6,000원입니다 몽불랑이에요 몽불랑 짱짱하게 완전 굳혀진 친구고요 이 친구는 중품이에요 보시면은 입장도 반질반질하고 입장도 토톰해가지고 굳혀진 친구 짱짱하게 완전 굳혀진 친구 몽불랑 중품이에요 이 친구 제가 2만원에 판매를 했었는데요 오늘 이 친구 18,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핑크 핑크하게 지금 살짝 물이 올라왔는데요 이 친구는 레몬베리라는 친구 레몬베리 7도 군생이고요 이 친구 12,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핑크 샴페인인데요 지금 색감이 조금 많이 빠졌어요 이 친구는 지금 거의 5도 6도 7도 군생이에요 7도 군생이 이 친구 오늘 15,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파인 노즈 얼큰이에요 파인 노즈 얼큰이 지금 보시면 짱짱하게 굳혀진 모습이고요 가운데가 더 물이 들어와서 예쁜 아이 파인 노즈 얼큰이 이 친구도 중품이에요 이 친구 25,000원에 판매했다는 아이 오늘 20,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귀염귀염하게 지금 굳혀지고 있는 아이 입장이 동글동글해서 예쁜 아이 이 친구 펄봐베르크금 이에요 펄봐베르크금 앞전에 이거를 주문을 해주신 분이 이걸 또 취소를 하셔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펄봐베르크금 이렇게 할인 가격으로 그날 제가 5만원에 이 아이를 올렸었는데요 오늘은 4만 5천원에 판매하겠습니다 펄봐베르크금 6도 자연군생이에요 이 백야예요 백야 입장도 반듯하게 생겼고요 지금 상처 하나 없이 너무 깨끗하게 이쁘게 생긴 아이 백야 이 친구 12,000원에 올렸다는 아이 이 친구 8,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이렇게 손톱이 참 이쁜 아이요 이 친구는 샤이키라는 친구 샤이키 이 친구 샤이키 6,000원입니다 손톱이 너무너무 이쁘게 무리 들어서 더 이쁘고 돋보이는 아이 이 친구는 헤리슨이에요 헤리슨도 더 이뻐지는 아이고요 이 친구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외도에도 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아이고요 이 친구는 군생이에요 군생을 15,000원에 판매했던 아이오는 12,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흑장미 제일이라는 친구예요 흑장미 제일 의도 군생이고요 이 친구도 오늘 제가 이 친구도 거의 2만원에 판매했던 아이오요 이 친구 12,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또 피멍들듯이 뿌리드는 아이 길이바 철하예요 길이바 철하 이 친구 6,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백장미예요 백장미를 제가 가져왔던 아이들을 올렸었는데 이 친구는 저희 집에서 이렇게 굳혀진 친구고요 이 친구가 짱짱하게 굳혀서 똥글똥글해져서 이쁜아이 백장미 이 친구 5,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독일 샴페인이에요 독일 샴페인 가운데가 핑크색으로 뿌리드리면 이쁜거 아시죠 이 친구는 이두군생이고요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미니 써클 이라는 친구 미니 써클인데 어쩌면 이렇게 꽃모양으로 이렇게 빙 둘러서 이렇게 목다리로 두르고 있는 아이 이 친구는 미니 써클 이라는 친구 미니마도 많이 닮은 아이 이 친구는 이렇게 꽃모양으로 둘러싸서 더 이쁜 이 친구는 오늘 8,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캣우먼 이에요 캣우먼도 이렇게 진한 자아주피스로 전체적으로 입장에 덮여지는 아이예요 캣우먼 이 친구 이렇게 만져보시면 만져보면 이렇게 짱짱하게 완전 굳혀진 친구고요 이 친구 오늘 진짜 초특가 6,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퀸즈볼 이라는 친구예요 퀸즈볼 이 친구도 연지곤지처럼 이렇게 꼭지점이 이렇게 진한 핑크색으로 뿌리드는 하얀 100분이 나오면서 이 친구는 붙여지면서 더 짧아지면서 귀염끼엄하게 크는 아이예요 퀸즈볼 8,000원에 판매했던 아이예요 이 친구 오늘 6,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베이션이에요 베이션 지금 이 친구도 손톱이 너무너무 이쁘게 무리 들었죠 이 친구 베이션 7,000원에 있는 아이예요 완전 짱짱한 친구 이 친구 6,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독일 롱기시마 독일 롱기시마 제가 목대 굳혀진 아이들만 판매를 했었는데 이 친구 7,500원에 있는 아이고 독일 롱기시마 색감이 너무너무 진짜 이쁘죠 너무 빨간색으로 물이 들어서 그리고 라인이 더 진한 레드빛이 보여서 더 이쁜 아이 이 친구 독일 롱기시마 5,000원입니다 골든 하트도 어쩜 이렇게 손톱이 이렇게 물이 이쁘게 들었을까요 손톱이 매력적인 아이 골든 하트라는 친구예요 골든 하트 레드빛으로 기부를 들어서 손톱이 참 매력적인 아이 골든 하트 이 친구 제가 25,000원부터 시작했던 아인데 오늘 이 친구 정말 착한 가격 18,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팔이 똥통하게 져가지고 짱짱한 아이 하얀 백분위 나오고 지금 핑크색도 살짝 들었는데요 이 친구 호레뉴 삼두 군세 이예요 호레뉴 삼두 군세 이 친구 6,000원입니다 다비가 이렇게 오렌지 빛에 손톱이 레드빛으로 정말 무리들어서 이쁜데요 짱짱하게 완전 고쳐진 친구고요 이 친구도 제가 15,000원에 계속 판매를 했었는데 오늘 이 친구 10,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다비라는 아이예요 오렌지 빛으로 무리들고 이렇게 손톱이 빨갛게 무리든 나이 다비 입니다 교회는 황금 주피터예요 오리지널 황금 주피터 이 친구는 7,500원에 있는 쪼꼬미예요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잔디로라는 친구인데요 잔디로 지금 팔투 군생이고요 이 친구도 흑정미처럼 가운데가 진한 자주 빛으로 무리드는 아이예요 약간 로빈이 물들듯이 이렇게 무리드는 아이예요 이 친구는 이 친구도 12,000원부터 시작했다는 아이예요 오늘은 이 친구 8,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유아인은 손톱이 정말 매력적인 아이예요 이 친구는 우리 연느라는 친구예요 우리 연느 여기 자구도 조그맣게 하나 달고 있고요 이 친구 5,000원입니다 밴바디스예요 밴바디스 10도 군생이고요 이 친구도 2만원에 판매했던 아이 오늘은 18,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유아인은 소울엔이에요 소울엔 10도 군생이고요 이 친구 정말 착한 가격 지금 유아인 머리 하나에 3,000원이라고 따지시면 거의 그렇게 따지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겠죠 이 친구는 오늘 착한 가격 12,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소울엔 군생이에요 유아인도 젤리형으로 크고 있는 아이 테슬라라는 친구 테슬라 이 친구 유기도 자구를 하나 달고 있고요 테슬라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제가 물든 사진을 띄우고 나서 계속 주문을 두고 있는데 이 친구가 좀 크는 게 좀 더 돼요 그래서 나오는 수량이 조금 적어서 유아인은 이렇게 또 하나 있어서 한번 올려볼게요 이 친구는 화이트 러프라인 친구 화이트 러프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유아인 색감이 너무너무 이쁜 앙블리 철화예요 앙블리 철화 지금 레드 빛으로 이렇게 피멍들듯이 물이 들어서 이쁜데요 이 친구는 전체적으로 레드 빛으로 다 물이 들면 엄청 이쁜 애예요 이 친구는 점점 이렇게 물이 들어서 지금 특감이 너무너무 이쁘죠 이 친구는 그런데 앙블리 철화예요 앙블리 철화 35,000원에 판매했던 앙블리 철화인데요 오늘 이 친구는 30,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플론이에요 플론 플론도 약간 핑크 투명한 색으로 물이 들어서 이뻐지는 애이고요 이 친구는 외도 이 친구 오늘 진짜 착한 가게 플론도 가격이 잘 안 떨어지는데요 이 친구는 오늘 6,000원에 로즈킹금이에요 로즈킹금 지금 핑크색으로 살짝 올라오는데요 3두근색이고요 이 친구 6,000원입니다 크림티예요 크림티 지금 핑크색에 백분위 살짝 있어서 되게 귀염귀염한데요 이 친구 4,000원입니다 바이솔을 한번 가겠습니다 물이 너무 이쁘게 들어서 이 친구는 텍스트롬 바이솔이라는 친구인데요 너무너무 이쁘죠 색감도 너무너무 이쁘고요 약간 솔방울 바이솔 사촌 정도 되는 나이 같아요 이 친구는 솔방울 바이솔이 조금 닮은 아이 텍스트롬 바이솔 이렇게 레드 빛으로 부리드니까 너무너무 이쁜데요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완전히 무리되기 전에는 핑크 브라운으로 있다가 전체적으로 진한 자주 빛으로 브라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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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는 주떼무 입장이 통통한게 참 매력적인 아이고요 이 친구가 25,000원에 공생을 팔았던 아이이에요 이 친구는 18,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리토스 모듬이에요 지금 보시면 수량이 이 친구는 35도가 홀덕 넘는 아이 이 친구 모듬 18,000원에 판매했던 아이 오늘 16,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마디바예요 마디바도 핑크 3개 지금 톡톡을 보시면 레드빛으로 무리들어서 이쁜 이 친구는 3도 군생 이에요 이 친구 만원입니다 이 아이 는 파우더 퍼프 금이에요 파우더 퍼프 금 금도 잘 들었죠 핑크 핑크하게 무리들어서 이쁜 이 친구가 파우더 퍼프가 7.5분에 있는 아이가 거의 만원에 유통이 되고 있는 아이 오늘 이 친구 8,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필 모닝 이라는 친구예요 필 모닝 이 무리들면 정말 엄청 이쁘다고요 제가 이 친구도 사진을 찍어봐 왔는데요 이 친구 한번 찾아서 사진을 찾아서 올려드려 볼게요 정말 진한 자주 빛으로 무리들면 엄청 이쁜 애 약간 피망 이 친구 제가 15,000원부터 판매를 했더니 오늘 이 친구는 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유아에도 핑크 브라운색의 가운데가 진한 자주 빛으로 무리들면 이쁜아이 이 친구는 미니 누벨라예요 미니 누벨라 7도 군생이고요 이 친구 12,000원에 판매했었는데요 이 친구는 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미니 누벨라예요 유아에는 얼큰이 통통 집시예요 집시 지금 삼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유아이는 뭘까요 이 친구는 이누야시아 변이 금이에요 지금 입장도 통통하고 이 친구는 이누야시아 변이 금 이 친구를 제가 3만원에 매장에서 판매를 했었는데요 이 친구는 2만 5천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유아이 슈터 미니 마르 많이 닮은 아이 지금 이름이 따시게 라는 친구 따시게 여기 자구도 달고 있고요 핑크 핑크하게 물이 들어서 이쁜아이 슈퍼미뉴얼을 많이 닮았죠 이 친구는 목대가 있는 아이고요 따시게 라는 친구예요 따시게 이 친구 5천원입니다 라즈 아가금이 이렇게 핑크 핑크하게 물이 들었는데요 라즈 아가금 7.5분에서 넘쳐나는 이 친구가 이 친구 사이즈가 이 정도 만원에 유통이 되고 있죠 이 친구는 8천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유아이는 이렇게 조그만게 뭐 이렇게 단가가가 많이 나갈까요 이 친구는 배반의 장미예요 배반의 장미인데 이 친구 이렇게 분지가 되고 있어요 이 친구는 그리고 이렇게 짱짱하게 붙여진 친구고요 배반의 장미 오늘 이 친구 배반의 장미가 거의 만원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8천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조그미예요 이 친구 이 친구는 히아리나라는 친구예요 히아리나 가운데가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이쁘죠 이 친구는 이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 6천원입니다 유아이는 브라운색으로 물이 들면은 석 크는 애예요 이렇게 겉에 이렇게 보시면은 핑크색이 또 살짝 보이죠 핑크 브라운색이 보이는 이 친구는 꼭 철화처럼 이렇게 엮여서 크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소피라는 친구예요 소피 이 친구 8천원입니다 이 친구 굳혀진 펑킨이에요 굳혀진 펑킨 여기 자그를 또 하나 달고 있고요 이 친구는 금종자에서 나온 펑킨 이고요 이 친구 6천원입니다 저희는 지금 동글동글하게 굳혀져서 예쁜 아이 물도 예쁘게 드렸죠 그런데 여기는 또 파리다 프린스가 이렇게 또 같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쉴큐라는 친구예요 쉴큐 이 친구 6천원입니다 퍼플 딜라이트가 이렇게 굳혀진 친구고요 여기 애기를 또 달고 있는 아이 이 친구 5천원입니다 군생이에요 이 아이는 부케라는 친구예요 부케가 이렇게 연두연두에 레드핏이 두니까 너무너무 예쁜데요 이 친구는 다 전체적으로 오렌지핏으로 무리듣나요 이도 합식이고요 이 친구 5천원입니다 미니벨 금이요 미니벨 금이 지금 핑크색으로 무리듣고 금이 잘 된 아이 미니벨 이 친구 5천원입니다 이 아이는 물듬이 약간 레드 다이아몬드나 아니면 야메에스트로랑 약간 물듬이 비슷한데요 이 친구는 또 지금 가운데 보시면 지금 손톱이 이렇게 빨갛게 꼭지점이 빨갛게 물이 늘어서 예쁜 아이 이 친구는 레드 라이너 마리아라라는 친구예요 레드 라이너 마리아 이 친구 18,000원입니다 이 친구는 수연 중품이에요 수연 중품 이 친구 15,000원에 판매했었는데 이 친구는 12,000원에 판매하고요 이 친구는 이렇게 머리 두수가 많은 친구고요 이 친구는 얼큰한 얼굴을 갖고 있는 시연이에요 시연 같은 12,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블루에프 금이에요 블루에프 금 군생이고요 이 친구가 지금 살짝 핑크새로 올라오고요 이 친구는 이렇게 금하고 이렇게 쌩얼이랑 같이 쌩얼이 물이 들면 엄청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섞여서 너무너무 예쁜 아이 블루에프 금인데요 이 친구는 단가가 좀 있어요 이 친구는 5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외도 하나에도 지금 만원에 유통이 되고 있는 아이고요 이 친구는 군생이에요 군생인데 12가 훨씬 넘는 아이 이 친구 블루에프 금 5만원입니다 까라솔이에요 까라솔 오두 군생이고요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 이 친구 4천원입니다 이 매직잼 골드예요 매직잼 골드가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서 예쁘고요 여기 자고도 또 달고 있는 아이 이 친구 6천원입니다 불카누스예요 불카누스도 이렇게 피멍들듯이 물이 드는 아이고요 3도 군생이고요 이 친구 2만원에 판매했던 아이 오늘 이 친구 18,000원에 판매했습니다 이 친구도 중품 사이즈예요 이 프랭크예요 프랭크가 지금 물이 들어서 너무너무 예쁘죠 이 친구는 이두 군생이고요 이 친구 만원입니다 블루 18,000원에 판매했는데요 오늘 이 친구 16,000원에 판매할 거고요 이 친구는 하얀 백분위 나오면 저렇게 핑크 핑크하게 물이 들어서 예쁜 아이 완전 붙여진 친구예요 목운동이고요 블루 파우더 16,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귀염귀염한 라울이에요 라울 오드 군생이고요 이 친구 3,000원입니다 레드색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예쁜 아이 이 친구는 라이엠 칠리 금이에요 변이 금이고요 이 친구 8,000원입니다 베르사체예요 베르사체 가운데가 다크색으로 브리든 이 친구는 제가 기존에도 이 친구 좀 저렴하게 올렸던 아이라 오늘은 이 친구 똑같이 12,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미산이에요 미산 지금 보시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각이 친일적으로 이렇게 다 불이 들고 진한 자아 쫓빛으로 이렇게 피멍이 들면서 크는 아이 이 친구 미산 그리고 칠도 군생이에요 이 친구 16,000원입니다 드라큘라 철화예요 드라큘라 철화 앞전에 제가 생얼 같이 생긴 내란 올렸는데요 생얼 철화로 이렇게 분류를 시켜놓을게요 이 친구는 이렇게 레드빛이 올라와서 예쁜 아이 이 친구 8,000원입니다 틴커벨 금이에요 틴커벨 금 5주 군생이고요 이 친구 12,000원에 판매했던 아이 이 친구는 10,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요즘 보기 힘든 아이인데요 이 친구는 이렇게 생얼이 또 분지되서 이렇게 철화를 엮은 아이 이 친구는 또 파스텔 오렌지 풋으로 부류던 아이 로시오 철화예요 로시오 철화가 거의 이 나이 지금 58 이네요 58 이나 3주 군생이고요 이 친구 3,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빅토리예요 빅토리 핑크 핑크하고 이 친구도 입장이 토톰하게 크는 아이 핑크 세어로 물이 들어서 이렇게 큰 아이 이 친구는 5,000원입니다 미니 고사옹 이에요 미니 고사옹 철화 구요 가져올 때보다 이렇게 물이 더 이쁘게 든 아이 고사옹 철화 12,000원에 판매하셨는데요 오늘 이 친구 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룰카누스 웨드 에요 웨드 지금 이 친구도 이렇게 레드 진한 자주표트로 전체적으로 입장이 물이 든 이 친구 5,000원입니다 로제트가 참 귀여운 아이죠 이 친구는 엔젤스 핑거 에요 엔젤스 핑거도 약간 핑크 세로 부리면서 꼭지점도 이렇게 진한 핑크로 부리든 이 친구는 엔젤스 핑거 에요 이 친구 6,000원입니다 로제는 7,500원에 있는 마리아 철화 에요 마리아 철화 이 친구 5,000원입니다 로제는 제가 아는 설화라랑 완전 틀렌되요 이 친구가 설화래요 설화 이 친구는 이도 군생이구요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장미꽃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해서 너무너무 이쁜데요 물이 이렇게 또 진한 핑크로 물이 들어서 이쁜아 설화 6,000원입니다 가을이면 생각나는게 국화지요 국화꽃을 많이 닮은 아이 이 친구는 복장옥이라는 립토스에요 복장옥 립토스 이도 군생이구요 이 친구 초토가 8,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외두에도 지금 가격이 거의 천천 반별인데요 이 친구는 이도 군생이구요 이 친구 8,000원입니다 외두는 레드스피인 교배종이에요 레드스피인 이 친구는 레드스피인 같은 경우는 입장이 약간 반질반질한데요 이 친구는 물등은 거의 비슷해요 이 친구 레드빛으로 물이 들어서 너무너무 이쁜아이 레드스피인 교배종 이 친구 6,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이름이 션샤인 이라는 친구인데요 제가 언제 찍은 영상인지 모르는데 SP 너무 이쁘다고 손톱이 너무 이쁜 아이라고 올렸던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가 이름이 션샤인 이에요 션샤인 생각이 안 나서 SP를 올렸던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웨드를 올렸었어요 이 친구는 3두군생 이고요 션샤인 손톱도 레드색으로 올라와서 이쁜데요 이 친구는 션샤인이 좀 가격대가 있어요 이 친구 3두군생 이 친구는 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7.5분에 있는 아이예요 외도 핑크 핑크하게 뿌림 올라서 이쁜아이 지금 러우 백금 이에요 러우 백금 이 친구 5,000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레드피츠로 물이 너무너무 이쁘게 든 텍스트롬 바이소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프리미가 준비한 아이들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뿌림이는 다음 영상 더 이쁜아이 그리고 댓글 이벤트와 함께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프리미에게 큰 힘이 되는 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 더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 다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